카 veterans 왜 설치가 안되지? 아 연결은 절대 안될텐데 철가호 새로 만들어야 돼 어차피 연결하는데 지금 공중에서 그걸 한번 만들어 가지고 퀵패스 설치하려면 저기 직선 그게 있어야 될거에요 이게 왜 설치가 안되지? 직선인 구간이 있어야 되나? 설치가 안되는데 직선인 구간이 있어야 되나? 설치가 안되는데 메롸 오후 influencer 오케이 온라이트 테스트 한번 하고 가격을 좀 올리죠 패스 저 퀵패스는 가격 못 없애나요? 가격을 더 못 높이나요? 퀵패스는 따로 가격 받는 게 아니에요 가격이 가격이 안 바뀌나 보네 저거는 사람 몰려 있는 거 봐 여기에 이것도 한번 타보시지 반대편에도 있어요 음식점이 돌었네 이렇게 보내주세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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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줄이 너무 짧나? 대기줄 엄청 늘릴까요? 대기줄 올리고 가격 딥 다 올린 다음에 우리 알바들 월급도 많이 주고 오름 라이드 아직도 안 끝났어? 아 내가 커섬으로 만든 건 진짜 인기 없네 이쪽으로 사람 자체가 잘 안 보이네요 지금 사람을 모이게 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 지금 사람이 너무 몰려 있거든요 이쪽에 이쪽에 너무 사람이 집중이 되어 있어 이거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 봐야 내 식당도 망해가잖아 내 식당도 망해가잖아 식당 쪽에 사람이 한 명도 안가잖아 식당 쪽에 드럽게 재미있는 놀이기구를 하나 만들고 익사이팅 끝내주는 기본 일단 프리세팅으로 되어 있는 놀이기구를 하나 만들고 너무 긴데 이거? 너무 끝내줘 버리는데? 네 안 만들었지 아 박히네 음 그럼 이걸 뒤집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뒤집은 다음에 근데 타는 곳이 반대란 말이야 이쪽이 타는 곳이잖아요 아 타는 곳이 이쪽이며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이렇게 만들잖아요 이렇게 만들면 사람이 타러 오려면 돌아서 삥 돌아서 와야 돼 괜찮아 괜찮아 삥 돌아서 오든 간에 재미있으면 타러 오겠지 커스템으로 약간 만들어야겠다 이거 커스템으로 스테이션을 좀 더 만들어야겠어 아 이걸 반대로 만들 수 있지 아 이걸 반대로 만들 수 있지 스테이션 우리는 기본 패스 어? 더 못 늘리나? 어? 늘릴 수 있죠? 아 이게 약간 부족하네 오케이 됐죠? 줄을 직선으로 만들지 말고 아 휘휘 감아서 만들어야고요 최대한 줄을 길게 만들려고? 아아 오호 어 기가 막혀요 센스가 조금 있으세요 어씨 공간 전략 공간 전략 좀 내리죠? 일단 바닥으로 내린 다음에 휘휘 감든 말든 아 늘릴 수 있다 맞다 이거 쿠룸 라이드도 그러면 좀 줄을 공중에서 막 몇바퀴 빙글빙글 돌리고 내가 줄을 막 너무 길게 했나? 괜찮아 인기 개쩔 거야 인기 개쩔 거예요 거의 트랙 있네 트랙 사람이 여기 좀 모여있는 현상을 없애야 되겠어 사람이 깨워 죽겠어 여기에 정체 구간 너무 쩔어 어 이거 비싸게 하니까 아무도 안탄다 재미도 더럽게 없는데 어디서 비싸게 팔고 하면서 그러면서 안탄다 사람들이 화장실도 돈 내고 타세요 우리나라만 공짜로 타란거지 해외에는 원래 돈 주고 화장실을 이용합니다 여러분 너무 안탄다 내꼬 슈퍼맨 와 이거 비싸게 하니까 안탄해 사람들이 이거 알바들 100만원 줘서 안되겠는데요 알바들 100만원 주니까 돈 빠져나가는거 봐 한 대각당 100만원씩 주니까 이게 게임만에선 시간이 빨리 가다 보니까 100만원씩 주면 돈 수급이 안 돼 똑같은 시간만큼 우리가 되는게 아니라 게임시간이라 게임시간 엄청 빨리 가잖아요 시간이 2등 3등 5등 5등 6등 5등 6등 5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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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된다음에 아니 후렴라이더 안타는데? 죄송합니다 가격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타주세요 제발 사람들은 모여있는데 놀이기구를 안타요 사람들은 이렇게 모여있는데 놀이기구를 안타 여긴 70으로 해도 타네요 7만원 해도 타네요 좀 더 싸게 해야겠다 홀라이드 테스트요? 아 그랬네 테스트 중이었네 홀라이드 노잼이니까 이건 가격 2만원으로 낮추고 15,000원 2만원 아 우리 직원들 월급 줘야 된다고 가격 좀 비싸게 하면 안 돼? 우리 직원 월급 줘야돼 우리 직원 월급 줘야돼 너무 노잼인가 본데 안타는데 오 바로 탄다 가격 반값 할인입니다 여러분 반값 할인 행사에요 사러 오세요 아 지금 푸히 절로가 맥크리 누나도 딴 데 가세요 사람 없는데 좀 있어 너무 사람 이목을 끈다 야 또 오지마 너 이리로 가 백만원 내 월급 돈 뜯어가는 놈이야 여기 와 있어 업적완대 월급 현실적으로 줄여야겠다 게임 게임 돈이라서 백만원을 주니까 내가 내가 살아남지를 못하네요 죄송합니다 20만원 정도면 생활 가능할 거예요 백만원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아 현실과 타협을 봐야 된다 현실과 타협을 봅시다 이거는 20 정도면 그래도 봉급의 30%나 올려준 거기 때문에 기본 봉급에서 아 2000따라 충분히 행복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웃어 웃어 공산주의라 공산주의라뇨 일단은 기본 봉급 20만원 잡고 좀 더 열심히 하면 많이 줄 거야 10%씩 올려주지 입장표도 좀 싸게 해야겠네 사람 조금 더 몰리려면 패밀리 조금 더 높게 하고 낮게 하고 인기 너무 치웁시다 이쪽으로 사람이 좀 올리게 해볼게요 이쪽으로 아직도 테스트 중이야? 아 그러니까 내가 만든 놀이기구의 문제점이 각도가 너무 높구나 다른 기본 원래 있는 놀이기구들 보면 올라갈 수 있어 이거? 뭐야 이거? 놀이기구 안가는데? 여기서 놀이기구 안가는 건데요? 아니 기본 세팅 뭐 쓰레기야? 놀이기구 왜 안가? 여기 왜 벨트 여기에 왜 브레이크가 왜 있는 건데? 여기 마그네틱 브레이크 왜 있는 거예요? 놀이기구 안 끝나잖아 어 이거 기본 세팅이야 이거 내가 만든 거 아니었어 기본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누가 이따구로 만들어놨어 기본 세팅을 아니 기본 세팅 누가 이따구로 만들어놨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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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니 기본 세팅이 왜 이렇게 돼 있어요? 와 힘이 후달린다. 안 돼! 왜 이렇게 돼? 밀어줬어 밀어줬어 밀어줬어. 밀어줬어 밀어줬어. 밀어줬어 밀어줬어. 돌아버리겠네. 안 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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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